그 지역, 그 인접해 있는 지역에 몇몇 나라들이 이걸 맺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다른 전체 나라에 비해서는요. 이 안에 나라들에게 몇몇 가지 특혜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와 관세 없이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조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까 그거를 모든 나라에서 지금 고민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기조 속에서 일부 약간 보호무역 같은 이러한 행태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이런 무역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유무역이 큰 기조이긴 한데 거기에 이런 보호무역 단위 같은 것들도 그 안에서 자꾸자꾸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경제협력체인데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이런 지역경제협력체를 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몇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유럽연합입니다. 사실 요즘에 거의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들어가 있는 북미 자유무역 지대 자 이 NAFTA라고 해서 이걸 NAFTA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남미국가연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아세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걸프만 있는 쪽에 우리 중동국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국가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협력체를 맺은 것이 바로 걸프협력회, GCC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지역경제협력체가 바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가 됩니다. 이거는 태평양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가입한 이런 경제협력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 보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이런 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각 지역에서 인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냥 회의 같은 게 있고요. 아주 뭐 연합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그냥 경제협력체가 있고요. 관세동맹이 있고요. 공동시장이 있습니다. 뭔가 기능들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이름이 달리 붙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그 밑에 있는 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전에 교육과장에 있던 그 경제질이라는 과목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하게 문제에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기 강에 있는 내용에서도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역 경제협력체 종류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여기 보면은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이 네 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FTA보다 좀 더 약한 게 그냥 단순 경제협력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야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방향으로 해봅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그냥 합의하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세안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겸여형에서 APEC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끼리 회의해서 그냥 이런 방향으로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요. 자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습니다. 이거는 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자유무역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맺은 나라끼리 저기에 보면은 그 기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내, 관세, 철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내라는 것은요. 어떤 그 구역, 지역 내 있는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FTA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FTA도 사실 뭐 협정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사이에 관세는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둘 사이에는 자유무역을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한미 FTA 여러분들 뭐 이거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고요. 한국, EU, FTA 등등등등의 많은 FTA들을 우리나라가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한국과 페루, 한국과 칠레 이런 나라들끼리는 협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없이 왔다 갔다 한 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관세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무역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FTA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관세 동맹이 있습니다. 뭔가 관세를 가지고 동맹을 맺는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요거는 위에 있는 기능에다가 그대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역외 공동관세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이해 시켜드릴게요. 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FTA를 맺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C라는 나라가 있으면요. C가 만약에 A와 교류할 때 그리고 C가 B와 교류할 때는요. 이거는 FTA를 맺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A라는 나라와 C라는 나라, B와 C라는 나라의 관세는 같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라끼리 관세율은 정하기 나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기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FTA를 맺지 않았고요. 관세 동맹이라는 것을 맺었으면 자기네들끼리 관세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 관세를 맺을 때요. 그것을 동일하게 짜맞춘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FTA 단계일 때는요. 각각 자기가 맺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맺어가지고 관세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관세 동맹을 맺게 되면요. 어쨌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뭔가 이렇게 무역을 할 때요.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기능이 더 추가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관세 동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공동시장 자, 이 공동시장은요. 여기 있는 기능에 플러스해서 더 뭐가 추가됐냐면요. 역내 생산요소 이것들의 자유이동을 보장해준다. 자유이동 생산요소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뭔가 투입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뭐 그것들 중에서 일단은 원료 이런 것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 이런 것들도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원료는 사실 이게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뭐 1차 상품, 2차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미 사실 이런 거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노동력은 사실 사람이고요. 돈은 이게 자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뭔가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뭔가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공동시장 단계에서는요. 이것들까지 모두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시장을 맺었다. 그럼 선생님이 당장 일본에 그냥 아무런 그게 없이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그렇지 않으니까 들어갈 때 비자 같은 것들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뭐 무슨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증 같은 것도 끊어야 되죠. 확인받아야 될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런 것까지 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요. 완전한 경제 연합 단계까지. 그럼 여기 기능에 뭐가 더 추가가 되게 되느냐. 이제는 초국가적 기구 설치 운용. 자 요거는 유럽연합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유럽연합. 자 이 EU라는 이 유럽연합 같으면요. 초국가적인 이 여러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더 상위의 뭔가 이런 국가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뭐 예를 들면 사법기구. 그 다음에 뭐 입법. 아니면 행정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EU 안에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한데요. 이 모든 국가들의 그것보다 더 상위에 존재하는 유럽연합 전체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동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화폐까지 통합을 해버리고요. 공동 대응. 정치적인 협력까지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연합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요. 여기서 이렇게 오실수록 굉장히 지금 기능이 더더더더 추가되면서 굉장히 연합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경제협력체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원심적인 신경제협력체의 수준이다.